오늘은 싱글벙글 빠순이 아줌마들의 어이없는 이야기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5월 7일 인천대학교에서 크래비티라는 남자 아이돌이 대학축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대학축제인 만큼 저 아이돌들을 초대한 건 인천대를 다니는 재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루어진 거고 저 축제를 즐겨야 하는 건 인천대 출신의 학생들이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빠순이 아줌마들은 인천대 출신이 아닌데도 저 축제의 입장에서 빠순이 짓을 했고 인천대가 아니면 제발 축제장에 들어와 어지럽히지 말아달라. 아이돌 보고 싶으면 너네가 인천대를 입학했어야 한다라는 말에 대해 지금 서울대 출신인 위대한 한국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한 거냐고 인천대 주제에 꼴값 던다고 욕을 하기 시작했죠. 인천대 재학생입니다. 서울대생이고 뭐고 입장 팔찌 받을 때 학적 조회 학생증으로 본인 확인하는데 팔찌 양도 받고 남의 학교 축제 기어들어와서 아이돌 찍겠다고 계속 학생들 밀고 그러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까요? 나는 저 인천대생들의 합리적인 발언에 대해서 아니 대학축제에 왜 보안요원이 있냐 학생회 스탭 주제에 우리 위대한 한국 여자 빠순이들의 카메라를 왜 내리라 하는 거냐 조용히 남의 축제 기어들어와서 빠순이 짓 좀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지랄지랄 지랄게 지랄을 하는 거냐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위대한 한국 빠순이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위에 군림한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한녀는 무슨 짓을 해도 누군가를 욕할 권리가 있다는 걸까요? 국립되면 국민들 세금 가져간 덕에 학비 싸게 다니는데 빠순이는 세금 내준 국민 아니냐 외부인 역겹다 말하는 거 진짜 계열받는다 학교 싸게 다니는 거짓 새끼들이 지들이 학교 세운 거 마냥 나대고 있네 라는 욕을 하는 우리 한녀들 제발 빠순이 꺼지라고 소리 지르는 여자는 학생회 스탭이고 남자는 cq입니다 깡패인 줄 알았다 라면서 빠순이 박해가 너무 심하다고 울분을 토하는 우리 한녀들 정말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여자들께서는 남의 얼굴 박제하는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본인들 피해 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던 보룡인 빠순이를 병신년이라고 사회학이라고 욕한 인천대 24학번 남성분 축제 즐거웠냐 라고 실제 일반인 남성의 얼굴을 박제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우리 보룡인 한녀들은 뻔뻔함이 패시브라 그럴까 아주 당연한 권리 마냥 남성의 얼굴과 신상을 뿌리게 되죠 축제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쓰는 한녀 3명이 아이브 때 비켜줄 테니 크래비티만 보고 나오겠다고 무대 쪽으로 뚫고 나갔다 전부 발판에 올라가 대포 카메라로 촬영 시작했다 앞에서 관람하던 인천대과잠 입은 학생의 손이 카메라를 가리자 인천대생의 등을 좁혀버린 여자들 폭행을 당한 인천대생은 누가 잘못인 줄 알고 다시 손을 흔들며 무대를 즐겼다 근데 카메라를 또 손으로 가리자 그 학생의 등을 수차례 폭행하더라 누굴 위한 축제일까 라는 이 개판 5분 전에 상황이 보이시나요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의 제왕 여성시대 빠순이들은 바로 앞에서 축제 찍은 사람 부럽다 축제 직캠 너무 좋다 띠발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첫 대학 축제 좋은 추억 선물해준 인천대에 감사하다는 빠순이들 본인 빠순이년들은 인천대 학생들에게 쓰레기 같은 추억만을 선사했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인천대 학우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악마들이 보이시죠 직캠 영상에 대포카메라 들고 간 한여랑 학생회랑 싸우는 소리 개 크게 들린다라고 짜증내는 한녀 참 재밌는 대한민국의 근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인 얼굴을 박제시킨 크래비티 빠순이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한국을 살아가는 여자라면 응당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죠 한남 제기하라고 일반인 한남을 향해 뒤지게 욕을 하시지만 당신이 물고 빠는 아이돌도 한국 남자라는 사실 명심해주셨으면 하네요 한심한 빠순이들의 근황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신고 테러를 하러 올 크래비티 빠순이들의 혈압을 높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여성시대는 남여만은 커뮤인데 아이러니하게 남자 아이돌바는 빠순이들이 더 많다 콩id